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제주시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부서관 협의가 완료됐고, 이달 안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토지비와 인건비 등이 오른 점을 감안해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한라 도서관 부근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아파트 1,400여 세대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